아니 제가 맨날 요즘 아니 영상을 편집하는데 요즘 진짜 많은게 뭐냐면은 겐지 트레이서 아나 진짜 겐지 트레이서 하나만 있어요 영상에 점프되면 겐지 트레이서 하나야 겐지 트레이서 하기 싫을때는 아나였거든요 그거 짭이야 그거 뭐 글쌀거 뭐 대충 그냥 뭐 30초 근데 이거 금화구간이 아니라 밑에 티어 가면 모르게 여기서는 이거 안하면은 나도 보이거든 이기지 못한다는걸 맥그리 해봤자 그냥 바로 떡지줄이 나가고 이렇게 많이 만들었겠지 탈맛은다 내가 수준이라면 내줄까? 어 뭐야 우리 원힐이야? 아니 내가 힐링할게 이거 또 왜 힐링할게 내가 힐링할게 어 원힐인 줄 몰랐네 어 힐링하다 아나 1배야 트레필 트레필 아나 부자 아나이 저의점이야 트레이서 트레이서 아나이 저의점이 주역 터레달핀데 터레달핀데 터레달핀 아 지쳐진다 받아요 아 ㅅㅂ 이거 밀렸다 겐지 미치고 겐지 이거 포검 갈란다 겐지 겐지 너 찰프 아들 아 무서워 여기거네 우린 할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약간 내가 빼야 될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나야 또? 힐 아이씨 또 키보드에 미어졌어 아이씨 군만 쪼보고 빨리 이사 가야지 근데 맹사 왔다 내 이름은 맥크림 아이씨 아아 아 한 달 싸우고 그냥 밀어버리자고 썼는데 어떻게 에이씨 그냥 봐봐? 저기야 일기는 제일 좋아 아 까클 우리 딸피라는 거 할 거 아냐? 아니야 이 새끼 에이씨나 좋다 에이맹 아직 좀 더 잘해 아이고 뭐야 아어우 아어우 아이씨 아 이거 내가 아나를 키워야되는데 나이스! 그래 누가 날 막냐 가자! 나이스! 좋았어, 루시오뽕 좋았어 이제 호그가 그래끌면 도와줘야돼 못잡을때가 많아가지구 빛이세요 제 아팔야 이거 아 시발 왜 이래 지났어? 아 시발 찐막인데 이거? 왜 이렇게 많이 잘라 우리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대장으로 밀어버렸다 갑시다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어 뭐야 너이스야 야 잘했어 아 시발 아 시발 호상이다 호상이다 와 이거 왜 못잡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번엔 늦게 잡은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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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일륜님이 화난거 하면 안돼 우리 일륜님이 화난거는 잠시야 우리야 저게 잘한거야 이제 우리야 실패 아bot 제빌 조피 잘한다 한번에 들었네 못 민거에 비해 잘했어 아니 막 느낌인거에요 점심 3대 0 공수 변경 슬리피베어 당근 왜 처음 들어보지 슬리피베어 그라고? 굴림보보보 건네임은 개 아니야? 굴림보는 아니고 언급되는거 싫어한다구요 이사 스 aconteceu 비즈에 억으로 끌리면 싫어 그라고 할 수도 있지 나 딴게 다 오라고 나 저거 왜 웃기냐 굴림보보 aircraft ㅋㅋ 나 줌밤 하 guess 굴림보보보보보네 돌앤 불러 저거 ** 그니까 바로 찾아라 아까 제가 줌바 캣이어서 어? 저 줌바 맞으세요? 4번 물어봤는데? 진짜 줌바 근데 그냥 저렇게 찾아라 왜그래요? 박치세요 오 뭔가 벽 잘 타는거 같지 않아? 아 근데 나는 싫어하는 줄 몰랐어 아 맞아맞아 하파야 하파 하파 랭퍼야 하파 랭퍼였어 하파 랭퍼였어 전혀 아니야 역시 흉내낼 수가 없구만 역시 우리 고수군들이 볼 때는 이 초보가 흉내내는거 따가라 치시는구만 스페이스 아니야 이거 마우스 힐 마우스 힐 외 reignaja 그 pone 하파 여기 으아 ו터장 생활 위 조 Ay mö 저 page Vater goats actually 90% 2단 점프? 어? 어 뛰어! 야 안돼! 아하하하하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진짜 궁도 겁나 빨리 쉬었고 잠시만 아 굴림 모모봉 좋았는데요? 아 우리 굿님 스묵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힐! 힐! 디바! 디바 여기가 딸핀데? 미쳐내겠다 힐! 힐! 와! 잡았다 힐! 여기 밀러붙는게야 아허 아하 물세 아허 치료를 부탁한다 야 존망했다 너무 아프게 아 내려갈게요 아 내려갈게요 천천히 한 번에 가 한 번에 한 번에 에이 같이 가자니까 같이 가야지 위에 위에 갠지 위에 갠지 쭉쭉 올려주지 위에서 뛴거 아닌가 그래 가면 말하게 그래 제가 볼게요 위에서 딸피 위에서 딸피 웃었어 너무 웃었어 안돼 우리 하나 아 우리 힐러 물렸어 아 우리 힐러 물렸어 아 잡아줄걸 트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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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까비 준비됐어 냄새 맡고 바로 안되네 뒤에 베르침 볼게요 네 올라오고 올라오고 야 호건이 우리 같이 있어 힐들을 못 오겠어 내가 안되겠다 살려야겠다 살려야겠다 살 높아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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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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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나 왜 죽었어 야 오지마 트리 한 방인데 아 야 잡았다 오케이 좋셨네 비트 비트 썼어 해방 살려 줬잖아 어 아 방금 생존소어 오케이 나중에 제가 야 나중에 춰 지그 비해 야 아파다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비해 여덟 neurot 아 아까 없다 우리 안 할거에요 recurrence 충격 Charles 근데, 뭔데 칸juk 응 이렇게 어렸나? 어다. 무서워다 어이 뭐야 거기서 나와 남지란 60초 리퍼 나왔죠? 백크를 포카치가요? 리퍼 나왔어요 백 왼쪽? 나이스 윗돌음 힐 돼요 리퍼 보고 있어요 캔지 반 아 나 왜 처음에 안들기지? 나이스 배웠다 하당수 지금 어디에요? 리퍼 지금 멀리 있어 멀리 아나랑 같이 앞에 세명 리퍼 반 리퍼 반 아아 밑에부터 쓰고 있어도 됐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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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트있어 나 피트있어 뒤로 쫌와 고고고고 잡아아 아 왜 아무도 안와 얘들 뭐야 왜 안와 수고하십니다 고요 방송 자주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우리 궁님께 또 재밌게 보고 있다고 어땠어 여러분 궁림보 하하 재밌는데 아 감사합니다 궁닝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아! 내가 칭찬 카드 없어? 아... 아... 야 굴림 보보보는 괜찮았는데... 역시... 공격적으로 하면 안되나? 공격적으로 하는 중으로... 유용없어? 아... ling... 아... 아... 아...